으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버 김승훈 이에요 네 제가 오늘 좀 방송을 좀 늦게 켰어요 제가 좀 야외 촬영을 하고 오느라 방송을 좀 늦게 켰는데 사실 어제가 생일 이었거든 어제가 생일 이었는데 그래서 막 그 집에서도 케이크 사놓은게 있고 그리고 또 아는 동생도 막 케이크 기프티콘 보내주고 막 그리고 막 이제 막 커피 기프티콘 막 이런거 보낸 사람들 지금 몇 명이 있구요 그리고 사실 오늘 원래 그냥 그 반방송은 그냥 쉬고 제가 오늘 아침에 그냥 아침에 뉘현진 선발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그냥 아침에 켤려고 했는데 딱 야외 촬영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가 좀 늦은 시간인데 방송을 켜게 만든 기프티콘이 있어요 네 치킨 사 왔어요 치킨이 그 치킨이 일단은 그 기프티콘 으로 세트가 돼 있어요 세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거는 레드콤보 반마리에요 레드콤보 반마리 그리고 이거는 이제 허니 순살 허니 순살 이거는 레귤러 한마리 근데 이건 레귤러 사이즈하고 순살 레귤러 하고요 콤보 반마리 약간 양이 똑같은거 같아 음 뭐 일단 뜯어보면 알겠죠 그리고 이 세트에 껴져 있는게 외지감자겠어요 외지감자가 이제 그 홀에서 먹으면 홀에서 먹으면 그 200g 인데 포장으로 하면 아니 홀에서 먹으면 400g 인데 포장으로 하면 200g 이더라구요 대신에 포장에서는 코카콜라 1.25L가 기본으로 나오는데 사실 콜라가 있지만 저는 네 제가 누구에요 네 제가 설마 치킨을 콜라에다 먹겠어요? 치킨은 맥주에다 먹어야지 그래서 제가 지금 냉장고에 맥주가 있어요 바로 갖고 오도록 할게요 짜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수입 맥주 제일 많이 마시는게 이 하이넥켄 브랜드인데 이거 넥켄에 만원 샀어요 이거 500ml짜리 넥켄이구요 넥켄 만원이고 그리고 한번 뜯어봐야죠 네 먹을거니까 뜯어야지 이거 식사용 가격이 아니긴 한데 뭐 일단은 어? 이거 뭐야? 아 아니 그냥 이거 테이프 포장이었어? 자 일단은 외지감자 이렇게 있구요 아이씨 이렇게 잘리네 그러면 이걸 가위로 자르는게 아닌가 본데? 네 가위로 안 자를게요 가위로 안 자르고 일단은 외지감자 그 준비가 되어있구요 카메라를 조금 한번 내려볼까? 근데 이게 카메라가 더 안내려가 어 이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내놓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쪽엔 치킨을 놔야지 일단은 한번 다 풀러보고 배치를 결정할게요 아 이거 그냥 떼는거네 나 괜히 가위 쓸뻔했네 테이프 떼고 자 허니순살 꿀향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교초치킨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거든요 교초치킨을 되게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일단은 순살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다는거 순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그리고 짜잔 짜잔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아 이게 반마리가 조금 양이 적다 자 이거 뜯을게요 역시 짜잔 어 이 허니콤보를 조금 이거 바깥쪽으로 이렇게 근데 여기 너무 바깥에 하면 이게 무너지죠 그냥 제가 그냥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 일단은 어차피 썸네일은 제가 그 따로 찍을건데 어 아니면 이걸로 할까 응 이 이걸로 먹을까 응 이렇게 자 어쨌든 준비는 끝냈구요 자 그리고 외지감자를 찍어먹을 레드 디핑 소스가 있고 그 스위트 칠리 소스가 있는데 어차피 제가 한번 이거는 제가 리뷰 차원에서 다 먹어보도록 할거에요 리뷰 차원에서 다 먹을거고 일단은 치 포크는 포크는 두개가 국룰이죠 치킨 먹을때는 레드 디핑 레드 디핑 어우 진짜 빨간네나 이게 레드 디핑이거든요 진짜 빨간네나고 어 이거 겁나 매운데 네 일단은 일단 맵구요 스위트 칠리 그리고 스위트 칠리 역시 칠리야 칠리는 칠리야 뭔 말이야 그리고 치킨 무는요 치킨 무 여기 있는데 일단은 하나를 뜯어볼게요 하나를 뜯어보고 일단 치킨 무 국물을 조금 마셔놔 매울때 치킨 무 국물 국룰이지 치킨 사각무 세팅을 끝내 놨구요 그리고 물티슈 물티슈로 닦아가면서 먹도록 할거니까 뭐 여러분들 위생문제는 그 걱정하지 않도록 안아도 될거 같아요 자 그리고요 저는 네 맥주를 깔거기 때문에 아프리카TV 규정에 의거해서 지금부터 19금을 걸도록 하겠어요 연령제한 걸거에요 그래서 그 성인인증이 된 분들만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을거에요 자 19세 이상 연령제한 방송을 진행하실 때 공공질서 및 미풍양 속에 위배된 저속 음란한 내용의 방송이 신고 또는 적발될 경우에는 사전경고 없이 즉시 방송중지 해당 아이디 서비스 이용제한 반복적으로 적발시 영우적인 접속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내부적인 제재조치와는 별도로 관련 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 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음 하지만 네 열지 않을거구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19금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삑 근데 어차피 영상에는 저기 오른쪽 위에 어 네 어서와요 그 야외촬영 갔다와서 조금 늦게 늦게 시작해가지고 그 그리고 굳이 또 배달요금 아끼겠다고 제가 방문포장을 해왔어요 방문포장 해왔어요 19금 걸었으니 이제 수를 까도록 할게요 캔맥 4개 있어요 4개만원 원래는 원래는 그 방문포장 할 때 콜라를 줬어요 근데 제가 편의점에 들러가지고 캔맥을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치킨들 일단은 교촌 허니콤보 레귤러 레귤러 한 레귤러 한 마리 레귤러 하나 그리고 레드 콤보 반 반 마리 레드 콤보 절반 그리고 외지감자 200g인데 포장은 200g이고 거기 현장에서 먹으면 400g 줘요 대신에 포장할 때는 음료수를 줘요 네 그리고 캔맥은 추가를 해왔기 때문에 레드 콤보 내가 먹은 기억이 있나 내가 3년 내가 4년 전에요 4년 전에 그 아는 사람하고 미팅할 때 그 대학로에 교촌치킨이 있어요 대학로 교촌치킨 홀에서 먹어본 적 있거든요 안 넘쳐요 안 넘쳐요 이게 500g이 다 안 들어간다 그 근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 레드 콤보를 먹었는지 허니를 먹었는지 아니면 간장장념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교촌치킨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게 간장장념이잖아요 그 한 번 1차로 튀기고 뭐 간장장념 바르고 2차로 튀기고 간장장념 바르고 뭐 그렇게 주잖아요 간장장념 때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그때 이제 박명수씨가 그 여의도에 교촌치킨 지점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핫했었잖아요 당신은 근데 박명수씨가 그때 얘기하기로는 그전까지 여의도에 치킨집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들이 방송 끝나고 뭔가 치맥을 먹고 싶으면 딴 데로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여의도 지점을 낸 거래요 여기 우리 동네 근처에 그거 있잖아요 박명수씨 부인이 하는 피부과 있잖아요 가본 적은 없어요 자 어쨌든 사실 이거 자는 그 국내 맥주 상표인데 그냥 이렇게 먹을게요 자 짠 사실 이거 치킨은 쭉 먹어달라고 첫 잔은 당연히 원샷이겠죠 이건가 근데 내가 목구멍이 그렇게 안 커요 원샷은 못해 솔직히 쏘주는 원샷이 되는데 백주는 원샷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마일드한 거부터 먹어봐야 되겠죠 순살 칙 이게 허니콤보가 뼈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포크는 두 개를 준비했어요 아 이거 옛날에 아 이거 옛날에 그 간장양념 먹었던 거하고 좀 다르다 간장양념일 때보다 좀 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베이스인 그 간장양념에다가 허니를 추가한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원래 제가 진짜 약간 먹방같이 그렇게 먹는 먹방이 진짜 오랜만일 거예요 왜냐면 맨날 그 커피하고 뭐 주전부리 과자 뭐 이런 거는 계속 대놓고 먹었으니까 그건 제가 먹방 컨텐츠도 따로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세트는요 이 세트 후원은 네 작은엄마가 해줬어요 작은엄마가 어제 나한테 선물로 쐈어요 이거 외지감자는 칠리소스에 한번 먼저 찍어 먹어 볼게요 근데 외지감자 자체가 원래 간이 좀 돼 있는데 외지감자 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거 칠리 찍었는데 느낌이 없어요 일단은 뼈를 어디다 냅둘 데가 없기는 한데 일단은 뼈는 한쪽으로 좀 그 빼내면서 한번 먹어볼게요 왜냐면 허니는 순산인데 이게 레드가 콤보예요 레드 콤보는 알죠 다리하고 달게 어차피 물티슈 있으니까 그냥 잡고 먹을까요 응 그러면 찌진물을 예방 차원을 사다 먹어주고 물티슈 있으니까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 뼈 있는 거 손으로 먹고 순산은 포크로 먹을게요 물론 이 레드 콤보 제가 보기에는 그 그 튀김 겉에만 있는 거 같은데 양념이 튀김 겉에만 있는 거 같아요 사실 더 맵게 할 수 있죠 그 여러분 그 튀김 반죽 할 때요 그 치킨 살에다가요 그 닭껍질 쪽에 매운 거 바를 수 있는 거 알죠 시즈닝 시즈닝 바를 수 있는데 그거까지 하면 사실 진짜 매워가지고 보통 그거는요 그 이거 허니콤보 이런 것처럼 양념 전혀 안 바르는 그냥 프라이드 치킨에다가 핫프라이드라고 해가지고 속했다 넣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언니랑 시켜 먹으려고 그래서 작은 엄마가 사실 선물로 쏴 준 거예요 사실 어제 내가 방송에서 너무 조용히 넘어갔어요 조용히 넘어간 이유 중 하나가 그 아프리카티비 다시 보기에는 안 남겨놨는데 유튜브에는 올렸거든요 유튜브에는 올렸는데 그 그냥 나 김승훈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좀 이런저런 얘기 약간 일대기로 얘기한 거 말고 그냥 사십 역사 컨텐츠를 그냥 내 자신의 얘기로 했었어요 입안이 좀 작아 보인다고요 근데 오늘은 좀 천천히 먹어도 돼요 아마 오늘 니현진 선수 선발이 한 7시인가 그럴걸? 한번 중계시간 봐야지 아 스포츠 스포츠 운영자 홈 말구 스포츠 페이지 그래 오늘 아침 7시 40분 오늘 아침 7시 40분에 오늘 니현진 선발 경기 있어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오늘 먹을까 언제 먹을까 되게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그냥 어차피 오늘 7시 40분 원래는 그래서 그냥 밤에 방송 쉬고 그 아침에 방송 킬려고 했거든요 해 뜨면 해 뜨면 니현진 선발만 딱 중계하려고 킬려고 했는데 이게 기프티콘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온 김에 먹자 왜냐면 오래 쌓아두면 까먹을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먹으려고 이게 한 모금이에요 이게 한 모금이고 어차피 캔맥 4개니까 아직 지금 한 캔 다 안 따랐거든요 이게 하이넥캔에 맞는 컵이 아니어가지고 그 병맥 파는 집 가면요 딱 그 병맥 하나에 맥주 브랜드별로 그 컵이 있어요 맞는 컵이 진짜 그게 좋았는데 어쨌든 제가 교촌은 4년 만에 먹기 때문에 맞나? 그래서 원래는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 교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동네의 기준이요 사실 옆 동네에 있어요 지금은 그 내가 마포대로 서쪽에 살거든요 마포대로 서쪽에 사는데 교촌치킨 마포대로 동쪽에 있어요 도화동에 그 가든호텔 알죠 거기 뒤쪽에 있는데 거기서 방문포장에서 걸어왔어 참 원래는 옛날에는 교촌이 서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없어지고 근데 거기가 왜 없어졌냐면 그 아파트 상가 재개발 들어가서 없어졌어요 그쪽에 있었던 아파트들이 다 재개발했거든 그래서 상 뺀 거야 지점이 있을 때 많이 먹었지 자 레드콤보는 모르겠어요 이거 맥주랑 같이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안 매워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얘기를 하지만 원래는 방문포장에는 코카콜라 1.25리터를 줘요 펩시 주는데도 있는데 여기는 코카콜라 주더라 국룰을 알아 근데 사실 코카콜라나 펩시나 둘 다 국내 브랜드도 아닌데 제가 예전에 갈베사이다 리뷰할 때 그 얘기 했었죠 혜태가 콜라가 있었어요 콤비콜라라고 근데 혜태가 IMF 먹으면서 축배사이다하고 콤비콜라가 없어졌어요 IMF 직격으로 먹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IMF때문에 혜태 타이거즈가 기아 타이거즈가 된거거든요 현대자동차 그룹에 인수되가지고 사실 기아라는 자동차 브랜드만 남았지 기아자동차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브랜드에요 지금은 그래서 처음에는 국민들한테 홍보하려고 현대기아자동차로 법인을 잠깐 이름을 그렇게 했다가 다시 현대자동차로 바꿨어 근데 그 기아 타이거즈의 모그룹인 현대자동차는요 그 옛날에 인천에 있었던 그 삼청태현 있죠 현대유니콘 그 현대유니콘스의 그 현대하곤 달라요 그게 왜 다르냐면 그 전 이제 정주영 전 명예회장이 있었을 때는 하나였다 근데 아들들이 이제 그 정주영씨의 자손들이 다 나눠진거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주영씨 자손들 다 계열사가 갈라진거에요 하나의 그룹이 아니에요 지금 다 각자야 그 노현정씨 남편도 그래서 그 갈라져나온 어딘가의 사장이에요 현대가문이 그래 그러니까 집안 모임은 해 집안 모임은 하는데 그 집안 집안 모임은 하는데 그 이제 회사는 그룹을 나눴다고 보면 돼요 외지감자를 이번에는 한번 그냥 먹어보고 아까 내가 칠리소스를 찍어먹고 왔는데 이번에는 그 레드디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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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찍어볼게요 와 겁나 많이 찍었다 레드디핑 이게 레드콤보 보다 훨씬 매운데 그럴 때는 우리에게는 치킨무가 치킨무 국물도 맛있어 그리고 그 와중에 생각나는 허니순살 근데 보통 순살이 어느 부위로 만들죠 응 이게 분명 그 이거는 콤보잖아요 콤보는 다리하고 날개만 나오는데 그 한 마리를 온전히 먹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삼계탕 이런 거 먹을 때 그래서 삼계탕 먹을 때는 근데 삼계탕 먹을 때도 약간 그 닭가슴살 완전히 피피살이잖아요 거기는 근데 이거 순살은 전혀 그런 피피살 같은 느낌이 없거든요 음 혹시 나중에 영상 영상을 그 아프리카TV VOD나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혹시 그 순살을 어떤 부위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혹시 치킨집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니면 뭐 자기 집안이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러신 분들 네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사실 내가 이제 치킨집을 운영을 내가 안 해보니까 순살을 어떻게 만드는지 내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실 교촌치킨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뭐냐 완전히 그 생닭을 가지고 와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일괄적으로 그 뭐냐 닭고기를 그 뭐냐 손질하는 데서 그 아예 그 하나의 기업에서 일괄적으로 한 다음에 그거를 다 가맹점으로 배달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그 그 다음에 이제 튀김옷이 입혀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겠는데 어쨌든 치킨 가맹점 운영하시는 분들 혹시 뭐 그 그런 치킨집의 그 제조 과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 혹시 알려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그 다른 그 뭐냐 다른 그 브랜드에서 최근에 어떤 유튜버가 그 뭐냐 배달원이 빼돌렸다고 막 그 그런 거 막 그 주장 영상 만들었었다가 제대로 털렸었죠 그 제대로 털린 이유 중 하나가요 하필이면 엄청나게 유명한 먹방 유튜버 의 가족이 치킨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던가 그 브랜드에 응 그 나름님이 그래가지고 그 직접 본인이 가져와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 인증을 했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털렸잖아요 그 주장 영상 만든 사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먹방 잘하는 BJ 그 BJ나 유튜버들은요 이게 가정환경에 영향일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약간 뭔가 그 요식업 이런 거를 하는 집들의 가족들이 대체로 잘 먹어요 응 그 지금은 생방송 안 하는 분 중에 그 한때 팝이었던 그 요리왕 비룡님 알죠 그분이 가족이 식당을 해요 본인도 이제 가업을 이어받아가지고 식당을 하고 계신데 그 지점도 냈더라고 그 저기 구린가 남양주인가 거기서 족발집 운영하고 있는데 응 그래서 그 거기 자기 식당에서 요리를 하더라고 그분은 자기 식당에서 요리를 해서 하도 이제 양이 많으니까 그 시장이 있는 다른 분들하고 나눠 먹는 데 리뷰하고 나면 와우 오늘 맥주 평소보다 잘 들어간다 왜 왜 그러지 근데 괜찮아요 어차피 오늘 야구 볼 거야 그 나 예전에 막 이제 오늘부터 이제 메이저리그가 다시 개막을 했으니까 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새벽까지 방송하다 막 이제 특히 월요일 새벽이 이제 새벽시간에 하는 경기가 많아요 왜냐면 미국 시각으로 일요일이거든 그래서 미국 시각으로 일요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각으로 월요일일 때는요 새벽 경기가 많아요 우리 기준으로 미국은 다 낮경기를 해버려요 일요일에는 그 메이저리그가요 밤경 그 일요일 밤경기는 딱 한 판이에요 그 한 판은 ESPN에서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라고 전국 중계로 타요 그 한국 시각으로 월요일 오전 9시인데 응 그래서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제일 주목받는 경기긴 해요 응 그리고 보통 월드 시리즈를 하는 시간대가 그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을 시작하는 오전 9시 때에요 그래서 월드 시리즈는 보통 오전 9시에 시작해요 그 어느 지역 경기장에서 하든 간에 그러면 그 한국 시각으로 오전 9시 때가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차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하지만 그걸 구애받지 않고 편하게 볼 수 있는 시간대가 그때에요 그래서 썬데이 나이트 베이스볼이 그 월요일 오전 9시인 거고 그 오늘 유현진 선수 플레이볼은 아침 7시 40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지금 캔맥 이제 한 캔비였거든요 캔맥 이제 한 캔비였는데 캔맥을 4개 샀어요 500ml짜리 4개를 그래서 그 맥주 없어지는 속도 아니면 뭐 치킨 없어지는 속도에 따라서 뭐 이 방송이 그 이 방송이 노방종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각보다 먹방이 빨리 끝나면 잠깐 쉬다가 한 7시 반쯤에 켤 수도 있어요 하이네켄이 내가 개인적으로 좀 깔끔하다 생각해서 약간 그냥 맛이 깔끔해요 일단은 보통은 아마 내가 알기로 이 하이네켄이 그 브랜드가 네덜란드거든요 하이네켄 브랜드가 네덜란드 거예요 근데 그냥 마실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편의점에 하이네켄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마시는 게 뭐냐면 카이스버그라고 있어요 카이스버그가 아마 영국 건가 응 영국 건 걸로 아는데 약간 약간 제가 이런 가끔씩 제가 금전적을 조금 뭔가 남아둘 때 아니면 이제 진짜 막 맥주 땡길 때가 있어요 술 땡길 때 그때 막 길거리에서 그냥 편의점에서 캔맥 사가지고 그래서 막 들고 걸으면서 마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네 교촌이에요 그 기프티콘 받아서 야외 촬영 끝나고 방문 포장해왔어요 그 옆 동네의 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방문 포장해왔어 우리 동네 아파트 재개발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그대로 있는데 다른 아파트는 너무 오래돼서 재개발했거든요 그전에는 교촌이 있었거든 그래서 막 지점 같은 거 막 입점하고 편의점 지점 입점하고 그런 거는요 그 만약에 주거지역에 입점하는 거면요 그 아파트들 막 재개발 시점 이런 걸 잘 체크하고 들어가야 돼요 당뺄 수도 있거든 그래서 방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아파트하고 상관없는 동네로 가든요 자 외지 감자를 레드 디핑 소스에 근데 근데 오히려 이게 아니 레드 디핑 소스가요 레드 콤보보다 훨씬 매워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톡 톡 강렬한 매운맛 있죠 무슨 캡슐이싱 같은 그리고 겁나 레드 디핑 소스라고 레드 콤보를 먹었을 때는 우리에게는 치킨무가 있죠 근데 치킨무를 두 개 줬어 치킨무 두 개 포장해줬어요 나 혼자 먹을 건데 자 레드 콤보를 아까 다리를 먹었기 때문에 날개를 한번 먹어주겠어요 아 이거 날개는 사실 이 부위가 맞나 여기를 그 이틀 놔두면 눅눅해져요 내가 이틀까지 놔둘까요 날개 한 번에 먹는 방법이던데 예전에 윤댕님이 치킨 먹방할 때 날개 확 뜯는 방법 그거 알려줬거든요 여기를 아마 이 방향인가 이렇게 음 이렇게 되는구나 조금 완벽하지 못했는데 이러면 한 번에 뜯긴다 사실 이쪽 손가락 지금 쓰기 싫었던 게 화장실 청소하다가 손가락 베였거든요 어쨌든 날개는 순삭 그리고 뼈 있는 거는 손으로 먹기 때문에 물티슈를 써주게 돼요 아 내가 화장실 청소 담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잖아요 그래서 자질구레한 집안 살림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 설거지라든지 설거지라든지 집 청소라든지 아니면 빨래라든지 아니면 빨래라든지 웬만하면 내가 해야 돼요 눈치 보고 있는 거지 눈치 보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냥 아예 그 청소하고 빨래는요 그냥 내가 요일을 정해버려요 그래서 무슨 무슨 요일에는 내가 그냥 그 청소하고 빨래 돌려놓는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려요 그 특정 요일에 해버린다고 그래서 특정 요일에 근데 사실 내가 그런 이유 중 하나는요 그 뭔가 그 엄마가 이제 갑자기 막 청소필이 나면요 근데 사실 요즘은 내방을 잘 안 건드리는데 이제 좀 그런 내방에 대해서는 간섭을 많이 안하는데 간섭이 심할 때가 있어요 사실 대청소할 때 그런 게 많거든 그러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냥 아예 특정 요일에 내가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니까 사실 내가 뭐 경제활동을 일도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내가 혼자 나가 살기에는 조금 그 딸리니까 어쨌든 그리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도 아닌데 근데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게 동생이 결혼하기 전으로 계속 그 눈치가 심했거든요 엄청 눈치가 심해요 그 그냥 어느 타이밍에 나를 어떻게든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올해는 올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게 코로나 터졌잖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나도요 그 뭐냐 올해 스포츠들 제대로 막 그 개막 못하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원래 방송 이외에도 막 스포츠 기사활동도 하잖아요 원고 수익이 안 나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미 코로나 터지는 순간부터 그래서 막 그 스포츠들 막 연기되고 사실 지금 내가 올해 요 그 CPU하고 막 다 바꿨잖아요 컴퓨터 부품 업그레이드 한 목적 중 하나가 올해 올림픽 있었잖아요 근데 올림픽 1년 미뤄졌잖아 그래가지고요 원래요 원래 지금 지금 시각으로 오늘 날짜에 원래 인천에서 올스타 게임해야 되는 날이에요 올스타 게임 취소됐어요 KBO 리그 원래 오늘 인천에서 올스타 게임하는 날인데 근데 올스타 게임이 취소된 이유는 사실 그거예요 원래 올스타 게임하고 한 2, 3주를 올림픽 브레이크로 실력을 했어요 근데 올림픽 1년 미뤄졌잖아 그래서 그 올림픽 브레이크에 지금 이미 한 5중과 6중과가 KBO 리그가 늦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3월 말 4월 중순 그 3월 말 4월 초에 못했던 일정들이 어제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 원래 3월 28일에 야구가 개막을 했어야 되는데 3월 28일 29일이 2연전이에요 그 2연전은 어차피 저 8월 2연전으로 갔고 그 그래서 3월 31일부터 했어야 되는 원래 정규 시즌 3연전들이 원래 어제부터 편성이 된 거예요 미뤄져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편성 못한 나머지 4월 경기는요 저기 10월로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10월 20 10월 18일인가 10월 18일까지로 정규 시즌 일정이 다시 편성됐어요 그 밀린 경기들이 올림픽 브레이크하고 10월로 밀려버린 거야 그래서 잔여 경기가 10월 20일부터예요 막 비로 밀어지고 그런 경기도 있잖아요 미뤄지는 경기들이 10월 20일부터예요 근데 지금 미뤄진 경기 숫자를 보니까 잔여 경기가 일주일에 안 끝날 것 같아요 고로 포스트 시즌 최소 11월 포스트 시즌 시작이 11월일 것 같아요 목표는 11월에 포스트 시즌 끝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포스트 시즌 순위 변동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경기들은요 포스트 시즌 경기가 없는 날에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런 방법 갈수만 할 수 있기는 해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날씨는 11월부터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포스트 시즌은 이제 겨울이야 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날씨가 추워지니까 11월 15일이 껴있는 시리즈부터는 무조건 고척 스카이돔에서 만나요 11월 중순부터는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 그 잠실에서 하던 중립경기장 규정이 없어졌는데 올해만 한시적으로 겨울에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실내경기장을 쓰자 해서 부활하게 된 거야 올해만 그래서 솔직히 올해 키움이 히어로드는요 올해 진짜 우승 못하면 향후 몇 년 동안 우승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올해만큼 진짜 기회 좋을 데가 없는 게 키움 게네는요 한 플레이오프까지만 살아남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지네 집에서의 그 홈 어드벤티즈가 의미가 없어져요 다른 팀들이 그러니까 키움은 정규 시즌을 몇 위로 끝내든 간에 어떻게 포스트 시즌만 가면요 한 중간까지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다 지네 집이야 그래서 아마 올해 만약에 키움이 포스트 시즌을 몇 위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올라가기만 하면 굉장히 유리해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키움이 정규 시즌 3위를 하면 진짜 대박이 되는 게요 올해 줌 플레이오프가 원래 5전 3선승이었는데 올해 한정해서 3전 2선승제로 축소가 됐어요 시즌이 너무 늦어지니까 줌 플레이오프가 줄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요 그 와일드 카드 결정전에 이기고 올라온 팀이 지네 집에서 원래는 옛날에는 두 경기를 했어요 근데 한 판밖에 못하잖아 근데 그거를 3위 팀 홈 4위 팀 홈 3위 팀 홈 그렇게 매일매일 왔다갔다 할 수가 없는 노릇이거든요 특히 지금 같은 시국엔 선수들의 동선을 최소화해야 되는 그 방역대책이 있는데 음 그래서 근데 원래 와일드 카드 결정전이 4위 팀 경기장에서 두 경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아마 올해 줌 플레이오프는요 3위 팀 경기장에서 세 판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 일본이 그러거든 일본이 그 재팬 시리즈는요 홈 어드벤티즈를 리그가 매년 번갈아 가면서 돌리거든요 니폰 시리즈는 근데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센트럴리그하고 퍼시픽리그가 각 리그별로 클라이막스 시리즈가 두 라운드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각 리그에서 3위 안에 들어야지 포스트 시즌에 가는데 1라운드가 2위하고 3위 안으로 떠요 리그 그리고 2라운드가 거기서 이긴 팀하고 리그 1위가 붙는데요 1라운드가 5전 3선승 2라운드가 6전 4선승에다가 1위 팀한테 1승을 주고 시작해요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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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것도 모자라서 원래 일본의 포스트 시즌은요 클라이막스 시리즈는 상위 팀한테 홈 어드벤티즈를 몰빵을 해요 그래서 다섯 경기 다 그 집에서 하고 여섯 경기 다 그 집에서 해요 휴식일 없이 근데 우리는 휴식일은 있거든 그래서 아마 3위 팀 경기장에서 두 판하고 하루 쉬고 3차전 하겠지 두 판하고 하루 쉬고 3차전 어쨌든 그래서 진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야구 시즌이 늦춰지니까 정말 득본 팀은 키움이에요 키움이 제일 득보는 거야 포스트 시즌 상위 라운드를 다 지네 집에서 하거든 근데 이제 키움은 만약에 플레이오프 이상에 진출을 못한다 한국 시즌이 못 올라왔나 그러면요 올해 키움은 망한 거예요 올해 키움은 한국 시즌 이상이 목표야 어쩌게 그렇게 된 거야 자기네 집에서 할 때 써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면 다른 팀들이 자기 집 써먹는 거를 계속 지켜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얼마나 서러운 건데 한 캔 더 갖고 올게요 자 두번째 캔이요 자 그리고 약간 얼굴이 살짝 빨개지려고 하는데 얼굴 빨개지는 거는 웹캔은 조절하면 돼 화이트 밸런스를 한 살짝 더 내리면 돼요 한 3500으로 이따가 더 빨개지면 더 내리는 거지 뭐 두번째 캔 이거 맥주캔 까고 나서 손톱 깎을 거 그래 손톱 왜 이번에도 레드 콤보를 한번 먹어 볼게요 이번에는 다리 말고 여기 봉 봉 이걸로 먹을게요 그 치킨이 중국말로요 우리말의 그 남자사람의 그 세번째 다리하고 그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그 짜지인데 음 치킨이 그리고 사실 그 비슷한 단어가요 그 우리나라 단어의 표준어예요 심지어 근데 우리는 흔히 그걸 약간 은어적인 의미로 알고 있지 그 얘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수위를 더 올라가면요 유튜브 영상에서 노란 딱지를 먹어요 그놈의 노란 딱지 뭐라고 zech이란 딱 Mor carnage 좋음 seu 금로 은어적인uent 첫 jed 은어적인 좀 흥 стать ない 은구 은 여기 깎은 벨 손 헍 Regardless 어딨어적인 iat alcial 뭐 오늘 안으로 다 먹을 거긴 한데 시간은 좀 걸리겠다 아 시켜 먹을 거예요? 그 레드 콤보 좋아해요? 허니 콤보 좋아해요? 근데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허니 허니가 좀 더 약간 식감이 더 좋아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예요 그 내가 자극적으로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레드요? 왜 요즘에는요? 입맛이 바뀐 건가? 근데 이거 봉은 솔직히 떼먹기 힘들어 누가 봉은 걸로? 눈치고뻥을 못해요 눈치고뻥을 못합니다 다잉部 Web automatically 눈치고뻥을 못해요 안 했는데 눈치고뻥을 못해요 난 혹시 괜찮은 거 있다면 눈치고뻥을 못해요? 난 잘 모르겠어요 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눈치고뻥을 못해요 그럼 제 눈치고뻥을 못해요 아니다 손이 무관함? 손이 뭉 their brain 손이 검사는 그 안쪽으로 손이 흘러까? 아 그래요? 맛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옛날에 맛이 없었나? 그러면 내가 옛날 레드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입맛이 바뀌었어요? 뭐 무슨 계기가 있었나 보다 그 사람이 입맛이 바뀌는 게 뭔가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원래 어릴 때는요 나도 막 어릴 때 매운 거 좋아하고 그랬어요 어릴 때 막 매운 거 엄청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막 매운 거 먹고 속에서 막 쓰려 하는데도 막 매운 걸 먹었어요 근데 그랬는데 내가 이제 15년 전쯤인가 우울증 왔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우울증 오고 나서 단 거를 좋아하게 시작했어 그때부터 입맛이 단 걸로 바뀌었어 단 거를 좋아하게 되면서 살을 얻었죠 어 이중 cosas 이렇게 annen 가 분명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참고로 우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치킨집은 호치킨이라고 있어요. 호치킨이라고 있고, 두 번째로 가까운 치킨집은 너랑 동당. 얘기했잖아요. 여기 교촌은 옆 동네 가서 포장해왔다고. 어, 근데. 이게 맥주를 갑자기 지금 벌써 두 캔을 다 마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불러온다. 큰일 났다. 지금 먹방 시작한 지 한 시간밖에 안 됐는데. 자, 날개 한 번 더 먹어야지. 자, 날개 뜯는 방법. 이쪽을 한 이만큼 좀 뜯고, 좀 뜯어놓고. 근데, 이제 좀 나이를 먹고 나니까, 나이를 먹고 나니까 뭔가 축하 인사를 받는데, 이제 유부남이나 유부녀인 친구들이 나보고 하는 말이, 그, 결혼할 사람이 있니? 뭘 소개시켜줄 것도 아니어서. 근데, 그런 얘기 있어. 그, 주변에 누군가 있으면 빨리 붙잡아라. 다른 남자가 훅 채간다. 그냥 그래가지고. 요즘, 홍역에 좀 치르고 있어요. 뼈는 안 씹을 건데.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렇게. 날개는 이제 빨리 먹는 방법을 알았어. 날개는 이제 빨리 먹는 방법을 알았어. 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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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쓰라려요 술 먹방 하면 안 좋았던거? 근데 되게 다행인거는 그러고 방송을 그대로 켜놓질 않고 약간 낌새가 좀 안좋다 싶으면 그래도 나는 내가 방송을 껐어요 그 막 BJ가요 뻗어버려가지고 운영자가 방송을 꺼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배비나 파비는 일대일로 전담 운영자가 있어요 일대일로 전담 운영자가 있으니까 그때 전담 운영자가 어떻게 먼저 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거든요 폴리스뜨기 전에 근데 일비들은 그게 안되잖아 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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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 먹기는 할건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 약간 내가 먹는 속도가 좀 약간 더뎌졌다 그러면 아마 그냥 방송 끄고 혼자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늘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시작할 때 얘기했어야 하는 건데 사실 원래는 이제 콜라를 콜라가 기본이었는데 그냥 이제 치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들러서 맥주를 샀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성공적 물론 앞으로 어떤 사고를 칠진 모르겠지만 근데 약간 그 근데 오늘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이따 아침에 유현진 선수 선발인데 제가 만약에 약간 그 술이 덜 깼다? 그러면은 음 그러면 채팅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채팅만 할 수도 있어 음 그리고 솔직히 먹는 속도가 느려지는 중 하나는요 뼈예요 뼈 발라먹으면 속도가 느려져 치킨 치킨무 그래도 치킨무는 한 개는 땄으니까 한 개는 최대한 먹어야 되겠지? 그리고 내가 혼자서 치킨 먹을 때는 약간 그런 얘기 해줘야 되겠다 치킨무 한 개만 주셔도 돼요 이게 치킨이 두 종류가 세트니까 치킨무는 두 개를 주는 거야 사과 ㅋㅋㅋㅋ 바밤불러 ㅋㅋㅋㅋ 아멘 일단 방송에서는 두캔만 먹고 나머지 두캔은 따로 마셔야 되겠다 지금 속도가 느려지는게 눈에 보이고 있어 속도가 느려져서 아마 두캔까지만 일단 비우고 일단 방송은 끄고 어차피 오늘 아침에 또 켤거니까 오늘 아침에 또 켤거에요 내가 그런적이 있어요 명절때 원래 명절 당일에 방송계획이 없었는데 방송을 켠적이 있어 명절 당일에 동생 부부가 와있잖아요 명절 전날 밤에 왜냐면 명절 전날 밤에 동생 부부가 왔다가 이제 명절 당일에 아침에 성당에서 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동생이 이제 처갓집에 가요 그 다음에 처갓집에 가는데 그때 가는데 약간 그래서 이제 명절 당일 명절 전날 밤에 내가 방송을 보통 안 켜는데 켜는 경우가 보통 설날에는 EPL 경기 좀 약간 중요한 경기가 잡혔을 때 켜고 그리고 추석 당일 아침 새벽에 켜는 이유는 그날이 뉘현진 선수 선발이었던거야 계속 켰어요 뉘현진 선수 선발 경기랑 안 켤 수가 없거든 그 뉘현진 선수 선발이 나한테는 진짜 시청자들을 엄청나게 빨아먹을 수 있는 기회인데 뭐 어쨌든 갈래요 뭐 어쨌든 갈래요 셀렛 근데 이제는 내가 입이 짧은 사람은 아닌데 입 크기가 그렇게 안 크니까 한 번에 많이씩 안 돌아갔는데 일단은 지금 슬슬 배가 약간 차오는 느낌이라서 약간 먹는 속도가 느려질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녹화를 여기서 끊기 위해서 지금 이 두 번째 캔 다른 거 아 아직 두 번째 캔 남았네? 아 이거 그냥 저거는 끄고 먹어야 되겠다 너무 느려질 것 같아가지고 아니면 그냥 이것까지만 비우고 잠깐 방송을 껐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 마시고 혼자서 그냥 확 마셔버리고 아침에 유현진 선수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에 해장을 해야지 감자를 먹자 감자를 먹자 아휴 사실은 좀 참 이 원래 술먹방 하면 이게 혼술하면 이게 혼술을 하면 먹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는데 누군가랑 같이 먹으면 빠르잔 말이야 아 물론 아빠하고 같이 마실 때는 내가 술 마시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다른 누군가로 먹을 땐 빠르라고 왠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그 차이 그 약간 그냥 나는 별로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아빠가 반주삼아 마시고 싶다 해가지고 의무방어전을 마실 때가 있고요 의무방어전을 마실 때가 있고 근데 진짜 막 그냥 사람들하고 이제 시간 같이 떼우고 싶은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그럴 때는 그때는 몇 잔이고 먹지 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네 이거 마저 따르자 왜 손이 떨려? 반반이네 반반이네 근데 이제 술 마시는 속도가 조금 느려져가지고 일단은 네 조금 더 먹어보자 일단은 그러면 뼈는 조금 이따가 뜯고 순살을 좀 결론적으로 나는 그거예요 그 치킨은 뼈 있고 없고 맛 자체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뼈를 발라낼 시간에 차라리 살을 더 먹겠다 약간 나는 그런 마인드라서 순살이 좋아요 그 시간에 살을 더 먹어야지 물론 이제 뼈가 껴있는 부분은 그 갈비가 될 수 있으니까 아 뼈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거죠 뼈를 뜯어먹으면 뜯어먹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그 뜯어먹는 시간에 살을 더 먹겠다 그래서 보통 뼈 있는 거 시킬 때 하고 뼈 없는 거 시킬 때 양이 달라요 어쨌든 3 뭐 그래가지고 사실 그 사실 지금 낮에 엄바하고 그 케이크 잘라놓고 케이크 조금 남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근데 혼자서 먹기에는 혼자서 빠른 시간 안에 먹기에는 약간 지금 치킨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 원래는 다 먹고 나서 케이크도 좀 먹고 커피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케이크는 이따가 뉘엔진 선수 경기 보면서 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그때는 케이크 먹지 말고 그때는 콜라를 마시던가 지금 원래 제가 여기 커피 마시던 그 컵 있잖아요 그거 내가 씻어놓은 게 콜라가 있잖아 콜라가 있으니까 컵을 씻어놓게 돼 언제 어떻게 마실지 몰라가지고 근데 차라리 지금 이게 맥주를 마시는 게 좀 다행이다 싶은 게요 콜라도 탄산이죠 그리고 뭔가 속에 뭔가 꽉 차는 느낌을 그런 주는 음료를 마시게 되면 똑같거든 그럴 바에는 술을 마시지 어릴 때는 콜라였는데 그 이제 약간 20대 30대 되고 나서는요 그러면 술이야 같은 조건이면 술 왜냐면 그 우리집 식구들 중에서요 내가 그 누군가의 운전을 대리로 해줄 일 없거든 응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없으니까요 그냥 마시게 돼 물론 그 운전을 안 한다고 해서 집까지 못 갈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면 지금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요 일단은 잠깐 쉬다가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방송을 여기서 좀 끄고 그냥 개인적으로 좀 먹고 오늘 한 4시간 반 뒤에 그 유현진 선수의 경기를 켜도록 하겠어요 아마 제가 아마 그 술이 좀 덜 깨면 채팅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중계를 하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컵을 여기다 놔뒀기 때문에 그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방송은 여기서 끄고 일단 여기서 끄고 아침에 유현진 선수 중계할 때 그때 마저 켜는 걸로 할게요 네 그러면 녹화 여기서 끊고 방송도 아마 바로 종료시킬 것 같아요 종료를 하고 그리고 그냥 혼자 그냥 쉬면서 좀 생각 좀 하면서 마시고 음 그러고 네 아침에 중계로 올게요 그러면 뭐 가끔씩은 이렇게 그냥 방송에서 그냥 조금 그냥 긴 시간 먹방을 하는데 나중에 아마 언젠가는 이러는 경우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네 우리 오늘 아침 방송에서 만날게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 보는 분들은 네 다음 영상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네 그러면 안녕 방송 보는 분들 이따 봐요 네 네 아까 막 먹방 하다가 제가 중간에 잠깐 쉬고 왔어요 음 오늘 이 중계를 위해서 잠깐 쉬고 왔는데 일단은 뭐 맥주는 아까 그 깠던 만큼만 다 마셨고요 그리고 치킨은 쬐끔 남았는데 그냥 이거는 경기 보면서 이어서 먹도록 할게요 경기 보면서 이어서 먹고 그거 할 거예요 그 뭐 맥주는 뭐 두 캔 남은 건 나중에 까먹을 거고 원래 여기 세트 시킬 때 기본으로 왔던 콜라를 경기 중에 마시도록 하겠어요 하하하 하하하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